경제오리 대강띠. 이거 또 보니. 됐다. 대강띠 해주다. 봐봐. 딱 맞죠? 일단 이거, 이거 끼는 거. 안경 매끈했어요. 눈 좀 봐봐. 나 썸보니. 도수가 좀 안 맞을 컬러랑 나 눈이 더 나빠졌어. 어우. 그러니까. 진짜. 평상시 느끼기다네. 어우, 어우. 어지럽지? 어지러운데 진짜 잘 보인다. 엄청 잘 보이지? 너 이거 써봐, 벨라. 너 안경 껴야 돼. 아니, 어디다. 너 안경 껴야 돼. 아니, 어디다. 너 안경 껴야 돼. 아니, 어디다. 야, 포기는 진짜. 자, 어디. 껴봐. 모르는 거야. 이러면 보이면 어떻게 해. 아니야, 괜찮아. 너라고 하면 별 수 있어? 니다, 니다. 써봐. 어지러워. 엄청 어지러워. 지금 마흔이야? 너 있잖아? 어지러워. 딱 봐봐봐. 어지러워. 더 잘 보이면 노안이 온 거야. 잘 보인다. 얘 깜짝 놀랐다. 봐봐. 봐봐. 신명 어지러웠는데. 더 잘 보이지? 선명하게 보이지? 그럼 노안이 온 거야. 이게 플레이야? 가운데 거야, 가운데 거야. 어, 됐다. 어? 아직 다 안 감기였나 보다. 봐봐, 봐봐. 그냥 봐봐. 나오는 것 같아. 어? 젊으셨다, 다들. 오, 대박. 쟤는 보고 있다. 쟤 20대였나 보다, 이거. 계산해 봐. 94년. 지금 애들 장난하는 거야? 94년? 2004년, 2014년. 26년. 26년 전이야. 26년 전이야. 26, 이거 몇 살이야? 그때가 몇 살이야? 성형이 몇 살이에요? 몰라. 진짜 애기다. 진짜 애기다. 코 큰 거 봐. 얼굴 조금이라도 코가 더 커 보여. 얼굴이 워낙 작으니까. 어쩜 저래? 아, 너무 예뻐. 아니, 저 언니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. 슬퍼, 지금. 슬픈 표정이야. 어머! 완전 애기 때다. 완전 애기 때다. 완전 애기 때다. 저는 135대 이상 경쟁률을 듣고 2개 성문사에 입사하여 무역구 국제연가스 본 말은 김혜선입니다. 대학 사는 동안 무역을 전공하고 우선 성적으로 이해사이 들어왔어요. 전 여기는 어느 누구보다도 업무에 대해서 자신 있어요. 왜 제 의견이나 업무에 대해서 인정하는 걸 들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? 어우, 눈물나.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. 연기 잘하는데? 제가 여자이고 당신들은 남자이기 때문인가요? 그러니까. 난 급사가 아니라고요. 당신들과 똑같은 이해사 정직사원이지. 난 위에서 당할 얘기가 아니라고요. 어우. 아우, 얼굴 유만해. 저때 저런 거 많았지. 진정해, 어? 진정해, 어? 오, 예. 오, 예. 난리 났어. 여자도 좋아해. 응. 재밌다 이거. 지금 봐도. 아, 그때도 재밌었어. 야. 이따가. 다 돼 Ah. 그러나 사진이 안쪽으로 나와.